아니 전선민이 오빠 A로 시작하는 거 너무 많죠? 엄브렐라. R, E, A. Oh my god. A. Oh my god. 러브. 너 A 좋아하지? 나 입도 못 뜨거워. 머리 두 번 쳐 빨리. 깍 그렇지. 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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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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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목이 못 들어요 이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양세찬 씨와 전선민 씨는 스피드 퀴즈를 할 건데 영어로만 설명하셔야 됩니다. What? 영어로만 설명하셔야 됩니다. What? What? 아 예. 네? 그나마 얘가 낫겠다 소민이가. 소민이가 낫지. 형 근데 저는 연기 센스로 있어요. 아 생활영화. 내가 쟤랑 외국을 가봤잖아요. 쟤 차이가. 어때? 영어점 어때? 쟤요? 어. 이미그레이션에 꼭 잡히더라고. 유일하게. 유 헤무 틀어? 예. 왜? 자. 아이씨. 자. 문제.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언제부터 소민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나는 뭐 이미 시동 걸렸고.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소민이가? 진짜 심하다 이거. 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열나는 것 같아 이렇게 심장이. 자 가겠습니다. 시작. 가고 주세요. 와우. 오 마이 갓. 잘 봐. 오 마이 갓. 카오 캔슬. 카오 캔슬. 카오 캔슬. 카오 캔슬? 카오 캔슬? 카오 캔슬? 성.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카오 캔슬. 캔슬? 야 카오 캔슬이 뭐야? 카오 캔슬이 뭐야? 아하하하. 아 나 너무 말라고 해서 진짜. 아 너무 수치스러워. 고소 취향. 취소 취소. 고소 취향. 카오 캔슬? 그래 수치스러워. 카오 캔슬 BYG. 카오 캔슬. ONG 카오 하우스構지 마시 qualcosa. 오 마이 갓 카오 하우스 AEST. 카오 하우 수 AEST. 카오 하우 수 AEST. 정답. 소인콘 외하거나 보죠. 소인콘의 외한건 보죠. 소인콘의 외한건 보죠. 소인콘에 외한건 보죠. 소인콘의 외한건 보죠. 그러니까 정답이 가고 들어가요. 아하! 야 근데 표현이 됐어. area 제일까지 가치iggly 했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왜 왜? 다음 문제요? I don't know speaking! 바람 없는 말이 철이 간다! No no no! My answer? My answer? My answer? My answer? My answer? My question? 가는 말 읽어야 우리말 읽었다! My question? You!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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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동문서답! 어떻게 맞췄나? 어떻게 맞췄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속담이지 뭔지 얘기해줘 단언지 정답 외치고 하는 거지? 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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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연예인! 아 이거 목에 못 들어요! 그래 버렸습니다! 손이랑! 그지 셀럽이지! 셀럽이야? 뭐라고 해야 돼? 단어가 안 떠올라 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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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홍섭찬? 셀럽인데 아 아시는 거예요? 셀럽 안 드세요? 올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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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간디! 간디! 셀럽이야? 셀럽 셀럽인데 노해요 머리가 없고 항상 앉아계시네 와 대박이다 셀럽이야 셀럽 자 이거 대단하다 음 음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왜 계속 오 마이 갓이? 오 마이 갓이 왜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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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원 원 나인 원 어 정답! 나인 포 원 예어 아 안돼 안돼 어 마이 버스데이에 어 마이 버스데이에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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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원 I don't know I don't speak English 엔디 엔디 아이 딱 나인 포 원 정답! 정답! 구사일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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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인 포 나인 오케이 나인 나인 잘한다 잘한다 잘하네 니가 지겠다 야 야 나 해볼만 해요 어 어 아 아임 헤드 에이 어 어 헤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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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 컵 헤드 에이 너무 어렵다 김종국 씨가 1등 야 너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내가 한 생각이 안 나 여기에 막 입에서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나 머리에서 맴도는데 준비 포인트만 찍어 가 가 가 리슨 렛츠고 시작 와우 와우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Is that love? 노노노노 4 4몰? Yes 4 4 4몰? 4몰? 4 이거 어떻게 설명해? 첫 골짜가 해야 돼 첫 골짜 그치 거봐 눈물 난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오 예스 스카이 하하하 하하하 정답! 천상 하나 유아적존 하나 우리 오늘 4몰? 4 4 파란색상 파워 스카이 정답! 전지전능 하나 정답! 파워 정답! 역시 사진 노 이렇게 해야지 샘필링 파워이네 파워 뭐야 파워? 힘 패스하시면 컴퓨터 추가하고 패스할 수 있어요 오케이 패스 오케이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4 4 4 니가 이 사자성을 알아?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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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6 7 5 5 5 5 5 5 5 5 6 6 5 정국 붙어서 잘 맡은다 골드 야아아 정답 금상총하 금상총하 금 골드 셀라 셀라 for what? for what? 금 금 정답 금지옥이요 정답 금이 아니야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골드 설명이 있어요 설명을 없죠 미스 미스 정답 금수정 no no 골드 and 아 답답해? 야 나보다 못하냐 너 진짜 정답! 금시초문 금시초문 짱이다 짱이다 그래서 내가 낫지 그래도 내가 낫지 나 나 썩담 썩담 왕 왕 지금 내가 외국인 된 것 같아 컴온 컴온 스카이 스카이 맨날 스카이 가지고 있어 스카이 워터 스카이 워터? 스카이 워터 클린 정답! 무지개 구름 정답!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히 굽는다 클린클린 정답! 야 설명이 없잖아 스카이 스카이 클린 스카이 워터 하이 워터 클린 하이 워터 클린 하이 워터 클린 로이 워터 클린 윗 물이 말까 아랫 물도 맞다 이게 뭐야 스카이 워터 뭐야 스카이 워터 해이 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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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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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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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검 검 어 정답! 엔 검 검 어 정답! 이순신! 오케이 고? 야 이거 어떻게 하자 정답 야 이거 빅노즈 얘기하면 돼 셀러? 아 노 셀러 미들 셀러 미들 셀러 미들 셀러 미들 셀러 예 아 laisse dias 은 checklist 멘베 미들 정답 이랑수 노 정답 하하 아 노 정답 시크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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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재 예스 윤킻 아냐 시크티크 I'm not sick of tinkum I'm not sick of tinkum I'm not sick of tinkum AQ No AQ No 나 설마했다 CQ TQ OK OK 통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다른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일컫는 것은 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양쪽에 두 번째 포스를 하실 수 있어요 자 딥! 자 딥! 자 딥! 아 그 사람 뭐라고 자 딥! 풀! 아니야 딥 뭐야? 딥페이크 아 딥페이크에요? 나의 딥하우스 나 딥페이크 몰라서 딥페이크 자 다음 문제입니다 최근 SBS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 출연자가 우산이 영어 A로 시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해서 큰 웃음을 졌는데요 아니 전선민이 아니 전선민이 아우 오빠 A로 시작하는 거 너무 많잖아 엄브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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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산의 정확한 풀 스펠링은? 그렇다면 우산의 정확한 풀 스펠링은? 나! 나부터 스펠링? 네 스펠링이요 나! 나부터 스펠링? 네 스펠링이요 유! 어 왜? 야 N! 그렇지 B!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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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해 해 해 하라고 하라고 3 4 R! A! Oh my god 라 너 A 좋아하지 I 좋아하지 내 A 좋아하지 네 아니 문제를 한 사람은 이렇게 좀 굉장히 소민이 문제를 또 틀린 거야? 아니 엄블렐라 엄블렐라 R, E 했으면 E, A가 된다 네가 얘기한 건 엄블레야 엄블레야, 엄블레야 엄블레야 자, 별거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아!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옴을 이루는 사자상어는 알지? 그건 알지?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이런 건 알지 자, 안 돼, 내가 할 사람 내가 할 사람 안 돼! 금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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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민아 너 오늘은 입띄지마 식은 밥 식은 밥 주무채 은 옷 딴 것보다 컨디션이 안 좋다, 네가 주현 마지막 거, 양해하고 야, 소민이 지금 소민이 썸 타고 있는 야, 우리는 우시쭈, 우시쭈 야, 소민아 소민이 썸 타고 있는 그분하고 끝났어, 지금 보니까 이거 오늘 방송 봤으면 이거 그분 못 만나는데 보지 마라 방송 난 소민이가 지효 살린 것 같은데 나 판 했으면 뭐 했어 금 E 했을 때 지효 아는 거지 Cream E We E O, Oôn, O, O, O 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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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자 다음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는 뜻의 스와일리어로 영화 라이언킹에 나와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이 말은?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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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킹에 나왔어. 정답! 정답! 나 모른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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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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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좀 봐줘요. 나한테 줘 나한테 줘. 니가 나한테 줘. 하! 후! 나! 마! 타! 나! 내가 해야 돼! 타! 나!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조민아! 조민아 너 오늘 입을 좀 가물어. 뭐야! 갈게요! 타! 하! 다행이다! 조민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빠 나한테 줘. 나한테 줘. 근데 형 완전히 상위권이네요. 이제 인정해? 이제 인정해 봐. 하 형 상위권이야. 하! 나 상위권이래. 상위권이야 이 형. 이 형 잔지심 나는데. 자 다음 문제입니다. 상식왕. 하! 악! 어! 의! 눈! 물! 예! 수! 핀! 오! 후! 예! 완전히 알지. 나이스! 네! 알죠 형님! 지금 4마리 남았고요. 아 어렵다. 바로 다음 문제요. 보통 사람으로는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각이 기발하고 엉뚱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엉뚱하다고요? 여러분이 되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아! 잠깐만. 나 알 것 같은데.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을 해요. 이거 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나 이거 한번 해볼까? 해봐. 하나? 세찬이가 모르잖아는데. 쌈박하다. 기! 뭐? 상! 아! 기상? 아론다는 단어입니다. 기상납하리되. 기상나파리야? 3. 기상 이. 1. 맞았어 우리? 맞았어 우리? 맞았어 우리? 맞았어 우리? 기상천에! 아! 야! 기상천에 몰라! 야! 기상천에! 야! 기상천에! 내가 알았는데 기상촌에 왔어! 갈쌍이 독특자! 내가 기상촌에 왔다니깐요. 기상촌에! 진짜 몰랐어. 몰랐어요? 몰랐어 기상촌에. 얘기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났어. 기상촌에 상이 틀렸다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우리 침쟁이잖아. 그 전에 했던 거.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라는 느낌으로 시작할 때. 그래 맞아. 형 그거! 우리 엄청 많이 쓰잖아요. 나 알아. 그거야 그거. 오빠 그거 맞는 거 같아. 독! 장! 독! 장! 군! 독! 독불장구! 좋아 좋아! 지효가! 지효가 그러는데 정국이가 독! 그러니까 독고다인 줄 알았어. 아 웃기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 게임의 나의 목적을 알겠어요. 서로 좀 약간 정떨어지게 하려고. 하하하하하하하하 그죠. 아니 및바닥 다 보여주는 거. 및바닥 다 보여주는 거. 및바닥 다 보여주는 거. 및바닥 다 보여주는 거. 및바닥 다 서로 조금. 괜한. 이거 매력발산인데 이거. 완전히. 걸리겠네. 자 다음은 여기요. 작살난다. 자 웃을 준비 됐어요? 네. 엉망 칭찬텐데. 갑니다. 나라의 수도인데 아시아 제외. 하나 둘 셋. 뭐 하는 소리야. 뭐 하는 소리야. 아니 아니. 룩셀브로크. 자메이. 킹스턴. 하나 둘 셋. 킹스턴? 킹스턴이 했잖아. 킹스턴이 했잖아. 킹스턴이 했잖아. 천 마리. 천 마리. 하나 둘 셋. 엉망vedon. 하나 둘 셋. 파리. 1, 2, 3 1, 2, 3 1, 2, 3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2개 맞았습니다 아니 아시아 너무 좋아 아시아 빼고 대박 이겼다 아 졌어요 아유 즐겁다 5호님도 깡깡이시네 5호님도 깡깡이셔 아 오늘 공부하고 하는데 오늘 끝난거에요? 자 마이너스 63점이요 아니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 많이 나왔네 3호가 문제를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도면은 난 파리도 알고 워싱턴 DC 알았는데 2개만 해도 넘어가는건데 퍼라워만 13번 돌렸어요 헷갈리게 아시아를 못한 얘기를 해가지고 아시아 생각하다가 놓친거 아닙니까 또 폴롬 해야죠? 아리엔트나스도 했잖아요 부에노스 사이레스 부에노스 아이레스 저빈 오늘 포기를 하녔네 아니 말 안하면 매력발산해서 말은 아리스만 매력이 떨어지네 깡깡이네 제대로 깡깡이네 아니 동그리 호흡이 잘 맞으시네 어어 어찌 맞았잖아요 구라지 됐다 일단 잠깐만 다 정 떨어진거 같으니까 우리한테 우리 아래서 해결해 이 둘이 나 좋아하면 될거같아요 어차피 우리 안찍어요 오케이 오케이 피니쉬야 피니쉬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는 하나 열쇠만 돌려도 쟤네보다 이겨 모르겠으면 그 전사람꺼 해 그래도 2등이야 작전 좋네 모르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A로 시작하면 영단어 하나 둘 셋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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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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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 아랍까지 인정한다 아니 왜 이렇게 몰라 아니 형 A로 시작하는 거잖아 형 그 정도 아니잖아 알파고 아 그 정도 아는 거잖아 아 잠시만 아니 왜 이렇게 위협적으로 하나 둘 셋을 해 아니 이렇게 많은데 A가 아니 전선민이 아니 전선민이 왜 아니 오빠 A로 시작하는 거 너무 많잖아 엄브렐라 아니 많잖아요 오빠 엄브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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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이렇게 많은데 하하하하 와우 완전 정돈 갔어 Get out get out 깜짝 놀라 저리 가라 유유 헤이 헤이 유 이제 영단 없기로 아 왜 없기로 이제 영단 없기로 아 왜 없기로 왜 이렇게 아니 빅터리 아 아니 쫓기시나 보네 아니 영단 없게 돌아올까봐 야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야 오케이 자 그럼 영단어 외고 딴 걸 바꿔드릴게요 오케이 해볼 만하다 아 문제 잘 노래 아 너무 귀다 자 외국의 화가 하나 둘 셋 오 방고흐 고갱 하나 둘 셋 레오나르 다빈치 하나 둘 셋 미스 차라리 방고흐 티카소 하나 둘 셋 고흐 레오나르 디카프리오 아 하나 둘 셋 고흐 하나 둘 셋 고흐 벤츠 브레이크 하하 벤츠 브레이크 하하 벤츠 브레이크 하하 벤츠 브레이크 저분은 같은 남자인데도 저기 떨어지네요 여기요 저희는 자리를 바꾸시죠 왜 여자 사원님께서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제가 갈게요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여자 사원님이 그렇게 막 박학달식 하신 것 같잖아요 두뇌전이 빠르진 않으신 것 같더라고 깜깜 자 이번에는 배우 이광수의 출연작품 어렵다 어렵다 도련병이 도련병이 하나 둘 셋 도련병이 하나 둘 셋 도련병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짜 원하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야 라이브 하나 둘 셋 라이브 하나 둘 셋 라이브 도련병이 하나 둘 셋 나 안 해 나 안 해 아니 나 누군지 알아요 아니 나 누군지 알아요 나 뭐 호나한테 봤어? 아 쟤? 임현수 가자미 동태 발견될 걸 태국에서 1년 살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남암 해외파네 아주 글로벌한 친구예요 조협이가 영어 잘하겠네 못해요? 전혀? 잘해요 오빠 잘해요 U.M.B.I.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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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브레일야 그렇구나 이제 소민이가 소민이가 요즘 프로그램 나랑 2개 하잖아요 제 입만 열면 나가지고 심장이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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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대기 중에 항상 이래요 먼데이 기준 지효는 노력을 하잖아요 배경화면이 서로 부어 공부해 용진이 어때? 이 형도 거의 깡깡이 수준 이 형은 책은 많이 읽어요 책은 많이 읽는데 지식이나 이런 거는 문방사우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문방사우 알아요? 다 알아요 표리부동 사자성어 잘 알고요 하루 증시 꿰뚫고 읽고 엄브렐라 스펠링 될 수 있어? U.M.B. U.B. U.B? U당은 B야? U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간다 U당은 뭐야? 그냥 들어가요 선배님 A 뭐 들어가는 거야 R도 들어가고 엄브렐라가 뭐 이렇게 주르니까 U.M. U.M. B.I.E.L.L.A 엄브렐라 엄브렐라 이번엔 퀴즈야 스위스 수도가 어디인지 혹시 제네바 아니야? 제네바 아프리카 수도는? 아프리카의 나라를 얘기해야지 아프리카 나라 아프리카는 대륙이야 아프리카 대륙 차일랜드 아프리카 대륙이야 미치겠다 호주의 수도 호주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죠 오스트레일리아지 호주는 이제 캥거루죠 호주 캥거루가 있고 호주에 이제 또 전경이 좋고 호주 전경 좋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 많아요 미치겠다 말레이시아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갚, 갚소? 구 구 알, 알 구알루 구알라 어 구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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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구알라 룸 구알라 룸 구알라 룸 구알라 룸 뭔데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군요 구알라 룸 아 구알라 룸 여기도 마지막 한 명 퀴즈이 이겼어 코알라룸프 얘 알어 말레이시아수도 마닐라 지호야 벌써부터 너무 두뇌 쓰지마 실로폰 있는거 보니까 퀴즈네 퀴즈다 퀴즈 실로폰 있는거 보니까 벌써 체한거 같은데 74 74 28 이탈리아 수도 파리 이탈리아 수도가 왜 파리니 로마 로마 라프라 품프라 라프라 품프라가 아니고 포알라룸프라 몽골 몽골 울란바 아이스크림 스펠레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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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보고 아이스크림 스펠리 공부하고 있어 육계장 스펠리 자 일단 팀별로 각자 여긴 1 2 3 4 5 여긴 1 2 3 4 순번을 정해주세요 오케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다 중요하지 않아 나 지효언니랑 굳게 해 저 소민이 지효랑 굳게 해달래요 저도요 저도 지효 누나 형 나 지효언니 너무 좋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로 말했는데요 오 그렇다면 현재 그와 함께 미국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부통령의 풀네임은 뭐야 미국 부통령의 풀네임은 뭐야 그때 얘기했었잖아 아니 음식 문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발사믹 소스 이런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야이씨 왜왜왜 그때 얘기했었잖아 런닝맨은 나왔잖아 뒤에 보시면 안 돼요 야 알지 야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깐요 그렇다면 바이든의 런닝맨이트가 될 부통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카밀라 해리스 우와 런닝맨에 나왔다고 했는데 100% 모른다 지금 둘이 기억이 안 나 야 이 씨 아니야 자 힌트는 여자입니다 그래 맞아 야 에밀리 어 맞았어요? 아니요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예요 에밀리 휴스턴 아니야 좋다 야 야 그런 느낌으로 가 에밀리 폼바 초성 힌트 드릴게요 네 네 되게 쉬운 저거야 자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왓츠 카밀라 히라스 카밀라 히라스 카밀라 오케이 하 카밀라 해리스 카밀라 해리스 카밀라 해리스 카메라 해리스 카메라 카미라 해리스 아 casmura camila cammala camala carmala camala camala 이랬어 이랬어 나가 지효. 지효야 나가. 지효야 가자. 자 메인 이메트 나갑니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자 메인 이메트 나갑니다. 선수님 나가 아는 것. 자신 있게. 네. 파이팅 파이팅.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냥 베이컨. 프링글스 베이컨의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해볼 만해. 해볼 만해. 세기의 대결. 세기의 대결. 서로가 서로를 우습게 알아. 지효 언니랑 굳게 해줘. 자 이번 메뉴는 피자입니다. 피자. 아 묻힐 수 없어. 자 피자에 대한 퀴즈 드립니다. 피자를 주문하면 최대한 비슷한 크기의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는데요. 그렇다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뭐라고 할까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뭐라고 할까요. 아 이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힌트 주면 안 돼요. 너무 쉬워. 너 알지. 삼각형? 나 이거 알았는데. 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요. 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요. 삼각형? 정답. 정답. 2등변 삼각형. 정답. 2등변 삼각형. 와 싸움. 와 싸움. 2등변 삼각형. 와 싸움. 와 싸움. 와 싸움. 와 싸움. 야 너 웬일이냐. 진짜. 심지어 2등변 삼각형 모양이야. 야 너 웬일이야. 와 멋있다 너 멋있었어. 야 너 웬일이야. 와 멋있다 너 멋있었어. 여기 앉아. 멋있었어. 야 전섬이 끝. 그러니까. 정답. 2등변 삼각형. 와. 와. 아니야 난. 난 입도 못 띄고.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와 멋있다 너 멋있었어. 저희 부상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와 둘이 나 앞에 가서 머리 두 번 쳐. 나 입도 못 띄고. 머리 두 번 쳐 빨리. 깡깡. 이번 음식은 만두인데요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대박. 이영지의 최애 음식은 만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요? 왜? 저요?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이처럼. 만두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만큼. 이름에 만두가 들어간 도시도 존재하는데요. 나라와 도시를 같이 말해주세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라와 이 도시. 어? 외국이에요? 네. 만두가 들어간 도시와 도시가. 있어 있어. 이 도시가 있는 나라. 어디에요 어디에요? 만두가. 영미권? 어디에요 어디에요? 영미권? 같은 만두. 근데 이거 들으면 무조건 알텐데. 알지 이거 들으면 아 이럴 거야. 진짜로? 와. 만두가 들어간다고요? 정답. 나 델리 만두 같다고. 왜 델리 만두 같다고. 중국 청도만두? 중국 청도만두? 중국 청도만두? 중국 청도만두? 중국 청도만두? 중국 청도만두? 역시. 중국 청도만두? 저 저 역시. 대단한 깜깜이다. 아니 이거 대단한 용기다. 저는 대단한 용기. 중국에 만두가 들어가잖아요. 도시 이름에 만두가 들어가요. 도시 이름에. 어? 인도 인도. 자 힌트 드릴게요. 네. 네 글자에요 네 글자. 퀴즈 진짜 대단한 거. 청도만두가 아니라고. 그게 만두 유명한데. 자 득상품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도시 이름에 만두가 들어가요. 저는 김치만두 아닐거죠. 공인만두가 아니고. 그러면. 명인만두는 아닐거 아니에요. 명인만두가 명인만두. 명인만두 아니에요. 명인만두 아니에요. 인도만두 아니에요. 인도만두? 아니야 아니야. 중국 일본. 앞글자 카에요. 카. 카탑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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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요. 정답 카툙만두. 틀렸어요. 정답 카툙만두. 틀렸어요. 정답 카툙. 틀렸어요. 카터만두. 정답 카탑만두. 틀렸어요. 카탑만두. 정답 카탑만두. 짜장입니다. 안 들어왔는데 이거. 카짜죠 카. 카틸 카틸만두. 아 들어온 무조건 아는데. 카투만두. 정답 카투만두. 자 도시는 카투만두에요. 그럼 나라는 어딜까요. 야 카트만두 들어왔잖아. 나라 두 글자. 카투만두 카투만두. 태국. 아시아의 등산객들이 많이. 아시아의 등산객이 어디. 청도 청도. 청도 그냥 정답이라고 했죠. 고산지대 고산지대 많은데. 그래 그래. 아 어디냐. 이거 보여드리면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초성이에요. 보여주세요. 나라의 초성이에요. 보여주세요. 야 다. 정답 카툙. 화이팅. 넷팍.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